자 그럼 우리 감독님 팀장님 스타킹 지금 처음으로 튜을 해 주시려는데요 먼저 인사와 각오 듣겠습니다.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 남자분들인데. 아 출연진 분들이 티를 신고. 휠 신고 저렇게 치는 거야. 진짜 힘든데. 하이힐을 신은 남자들의 섹시하고 더 파워풀한 무대였는데요. 방탄소년단도 일단 반응이 뜨거웠단 말이죠. 좋았어요. 일단 하이힐을 신었잖아요. 하이힐을 신었어요. 근데 안무를 저렇게 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. 같은 남자로서 보기 편하지는 않은데. 저걸 이렇게 추신다는 게 제가 얼마나 힘든다는 건지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차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. 간단하게 일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일단 12cm 하이힐에서 본인이 댄스로 춘다.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? 춤이 잘 안될 것 같아요. 안 해봤죠? 네. 잠시 뒤에 하셔야 될 겁니다. 가능합니다. 다섯 명. 다섯 명. 그래서 이제 기 hotel 를 해봅니다. 두 명. 천러 넣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잘한다. 참 조용함. 부부께 닷컴 대기. 고기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. »수고기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. »수고기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. « 한 명이 가장 좋아. »수고기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. 잘하겠네. 어머 점프까지. 점프하는 거 어렵잖아요 하이힐. 그렇죠. 서 있는 것도 힘들죠 사실. 이거는 많이 신어봤던 그 동작이에요. 신으니까 기분 좋아요. 쫙쫙 탈라붙니? 좋아요 좋아요. 균형 감각이 있어요.